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심노승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우한 정치적 삶을 보냈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는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성품 아니었을까요? 로맨티스트, 감성주의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살벌하고 무자비한 정치판을 누빌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은둔영 작가가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현대에 태어났다면 장르 소설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날카로운 정치평론가도 어울렸을 겁니다. 어제에 이어 심노승의 기록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이봐요 스트리어디스. 내가 색싹 땅콩 차 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색싹 땅콩 차! 숙취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색싹 땅콩 차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우, 아우 걸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상호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 차 가져와. 뱅기 후진,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고장을 금지합니다. 색싹 땅콩 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터렛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 차!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로승의 나머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심로승이 자신의 반대당 사람들을 씹어내던 이야기. 그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시 당쟁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혈질인 분이었나 봐요. 다혈질이었죠. 본인이 다혈질이었으니까 어제 이야기했듯이 담장도 넘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할 소리 다 하고 최근에 책 쓰셨잖아요. 그렇죠? 슬퍼할 권리. 네, 슬퍼할 권리. 이 책 쓰고 나서 혹시 여기저기서 전화 받으셨어요? 누가 감시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좀 다혈질인 편이라서. 그 저기 화염방사기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 전화 아직 안 받으셨죠? 그렇죠? 많이 뺐습니다. 한 50페이지 정도 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심로승이 바로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피라 사건을 겪어서 유배도 갔어요. 이 양반이 비밀리에 썼던 기록들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노론 벽파들 엄청 잘근잘근 씹어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만 두고 있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게 유출이 된 거예요. 유출이 돼서 피라 사건 겪어서 바로 유배가고 이랬잖아요. 요즘은 동영상이 유출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유출된 거죠.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유출될 건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노론 벽파 그쪽 세력들이 심로승 지부르다가 아마 뇌물을 주고서 혹은 사람을 매수해서. 노비를 하나 매수했거나. 그렇게 해서 딱 문건을 들고 나오게 해서 터뜨렸겠죠. 요즘 동영상 터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런 피라 사건을 겪었던 인물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피라 사건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죠. 뭘 또 하셨을까요? 제가 또 뭡니까 전시작 조건 아직도 이 새누리당 정권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에 또 장문에 또 칼럼을 하나 썼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저 연구실로다가 전화 무지 왔습니다. 협박 전화 옵니까? 협박 전화 엄청 왔죠. 그런데 제가 피라 사건을 이번에 세 번째 겪은 거예요. 완전 똥별들의 합창인가 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제가 어렸을 때였었어요. 그때는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처음 피라 사건을 겪었을 때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했거든요. 겁나죠. 겁나고. 그랬는데 10년 지나고 났더니 전화를 그렇게 와도 이제는 뭐 하나도다 뭐 이러고 신경도 안 써요. 심한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대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인 한 분은 발목이 완전히 으스러져서 테러 당해서. 아니 테러 당하죠. 테러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요. 얼마 전에 TV에 계속 언론에 나왔던 조응천 비서관 거꾸로 그 사람도 이쪽 사람인데 무서워 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가 얼마 전에 귀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진용 장관 지금도 뭐 일설에 의하면 바깥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테러 당할까 봐 무서워서 집을 못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먼 청년단이 또 한 건 하고 시작하려고 또 그럴까 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세간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당시 심로승도 그런 다혈질의 그런 세밀한 기록들이 본인을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했었죠. 그랬을 때는 굉장히 또 통쾌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그렇겠죠. 그런데 이분이 저는 먼저 이 얘기부터 당시에 당파의 현실 이게 어느 정도였느냐 당파 싸움의 현실이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예전에 다산 문집에서 각 당들이 복식이 다르다는 걸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관리들의 유건복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정조가 최재공하고 이가원하고 정야경 이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발 복식 좀 통일하자. 미안하지만 너네들이 남인 너희들이 노론복식으로다가 맞춰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남인들 다 불러먹어갖고 전화해가 이렇게까지 간청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남인들이 양보를 해갖고 노론복식으로다가 일종의 아내들이 찾아갖고 복식 빌려다 맞추는 거죠. 그래갖고 다음날 출근하니까 소론들이 얼마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소론도 이왕 그렇게 된 거 따라갔던 이런 이야기가 다산 문집에 써있거든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하다못해 이 관복마저도 이렇게 다르다니 이럴 정도로 당파가 심했구나. 정말 심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다산도 점잖해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안 썼던 거예요. 그렇게만 썼어요. 그렇게만 쓴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 자저실기에 당시 당장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출발은 이제 영조때인 거죠. 영조때인데 당시에 민진원이라고 하는 노론의 영수하고 이광자라고 하는 소론의 영수가 두 사람이 임금한테 보고를 할 때 병풍을 쳐놓고 보고를 했다는 거야. 옆에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말도 안 된 이야기지. 그걸 쳐다보기도 임금은 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실록에 단 한 줄도 승정원일기에 비변사 등록에 단 한 줄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저실기에 당시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정조년간에 화성뉴스였던 최재공이 당시 우의정이었던 이명식하고 화성뉴스를 교대하거든요. 좌의정을 하다가 최재공이 화성뉴스로 왔다가 정조가 5개월 만에 영의정으로 승진 발령을 해요. 그래서 우의정이었던 이명식이 오거든. 그래서 화성 들어가는 입구에 교귀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정확한 이름은 영화정인데 그 영화정이 화성뉴스의 도장이 거북이 모양이어서 거북이를 교환한다고 해서 교귀정이라고 불렀거든. 거기서 서로 임무 교대를 할 때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안 보려고 최재공은 남인의 영수고 이명식은 소론의 영수인데 이 두 사람이 얼굴을 안 보려고 병풍을 쳤다는 거야.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당시 영의정이 돼서 서울에 올라갔더니 최재공이. 당시 남인이 정말 거의 70, 80년 만에 영의정이 처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이 얼마나 방방 떴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지. 자기들이 독점하던 영의정을 남인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최재공을 탄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김종수였는데 정조가 김종수를 노론 벽파였던 김종수를 좌의정 영의정이었던 영의정을 남인 최재공 이렇게 올려놓았던 거야. 그래갖고 그냥 김종수가 방방방방 뜬 거죠. 그래갖고 둘 다 다 들어오게 했어. 그랬는데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또 병풍을 쳐놓고 정조 앞에서 또 막 싸우는 거야. 이게 당시 현실이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양반이 심노승이 기록을 해놓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에 이 문집을 남겼던 사람들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 김종수도 몽호집이라고 하는 그 문집을 남겼고 최재공도 버남집이라고 하는 문집을 남겼거든요. 다 산 여유당전서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문집을 남겼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쓰는 거야. 왜 안 썼을까요. 왜 안 썼을까. 아니 당연한 거죠. 자신들이 후대에 자신들의 치부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글쓰기 병에 걸린 사람이잖아요.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런 치부들을 갖다가 아주 냉정하게 적어놓는 것이죠. 다음 사극에 반드시 병풍치고 저는 진짜 이거 엄청난 문화 콘텐츠야. 엄청난 문화 콘텐츠예요. 애창자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충격을 받은 거야. 이걸 읽어냈어요. 지금 놀랍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어느 날 강의하다가 병풍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쓰러져요. 진짜 어떻게 왕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바라봤던 영조나 정조. 이 사람들이 르네상스기 군주가 아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절대 권력자 혹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개뿔이나 무슨 왕권 강화야. 자기 앞에서 병풍 쳐놓고 시나들 얘기했는데 병풍도 못 치는 사람들이. 놀랍네요. 저는 거꾸로 이 하나가 아니 아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조가 심노순 그렇게 관직 보내려고 했는데 끝내 관직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조 이 하대에 저는 정조가 권력을 상당히 잃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1799년에 정조가 권력을 잃은 이야기를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몇 가지 당쟁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고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실제로 당시 당파에 있어서 실질적인 리더가 누구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여기에서 썼던 인물 중에 하나가 유수원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유수원이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경 아니 귀머거리에요 귀머거리에요. 그래서 귀가 먹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소론이었는데 나주 벽서 사건으로다가 끝내 사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이렇게 국문을 할 때 나는 당신을 한 번도 국왕으로 인정한 적 없다. 당신은 경종 당신이 시해한 것이고 당신은 숙종의 아들이 아니다. 당신은 김춘택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공업 지능문자로만 알고 있던 유수원에 대해서 이 심노승은 기르키 정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실질적인 바로 소론의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수원 정도면 그래 소론의 어쩌고 하는 이론가 정도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겉으로 소론의 영수들이 되게 많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이 낮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러나 소론 전체를 리더해 가고 소론의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소론을 끌고 갔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실제 유수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수원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발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새로운 사실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저희 대학이 오산에 있거든요. 오산에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게 되면 오산에 있는 권리사 나무가 450년 된 거다. 그래서 하여튼 중앙지서부터 지방지까지 탁 나왔어요. 오산에서 보도자료 뿌린 거죠. 오산시에서. 그런데 거기에 김준혁 교수에 의하면 권리사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거기 부시장님이 이강석 부시장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도총에서 공보 담당관을 했던 서기관으로 있을 때 공보관을 했던 분이어서 3급 승진에서 부시장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홍보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감각이 좋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다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 그래갖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쫙 나갔죠. 이 권리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정조가 1792년에 권리사를 만들면서 권리사를 조선 유학의 중심지로 탁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바로 정조 때 하사해졌던 공자 초상화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완전 보물급이거든. 보물급인데 제가 몇 달 전에 가서 보니까 관리를 좀 잘못해 가지고 곰팡이가 좀 슬은 거야. 그 시대에 나왔던 초상화들 다 보물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사분하고 오산시청에 있는 문화재 담당 직원분한테 이거 지금 보물급인데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이거 빨리 지금 제가 소개해 주는데 가서 보수해야 된다. 그래갖고 유지 전문가 종이 전문가한테 보냈어요. 보냈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데 그 초상화가 아주 뛰어났는데 제가 그 초상화가 누구 초상화인지를 몰랐어요. 대략 추측하기로 당시에 이런 초상화들을 제일 잘 그렸던 사람이 이명기였기 때문에 정조의 얼굴을 그려줬던 사람이 이명기였거든요. 이명기가 그린 초상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명기의 초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에 딱 작자가 나오는 거야. 이 책에 그 작자가 누구냐. 바로 공재 윤두서예요. 그 자화상 그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윤두서 작품이 거기 있었어요. 네. 이거는 완전히 놀랄 로짜지. 국보 쪽으로 바로 가는 거. 그러니까. 윤두서가 너무나 공자를 그리워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공자를 늘 사모하다가 꿈의 공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공자의 진영을 그렸던 거예요. 그 공자의 진영을 그려가지고 그 초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지. 공자의 초상화들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당시에 중국으로 보냈는데 중국에서 그려서 유구. 지금 오키나와죠. 그때는 독립된 국가였죠. 유구로 보냈던 공자의 초상화하고 똑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에서 그렸던 공자의 초상화가 진짜 중국 본토에서 그린 공자의 초상화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심도서 이렇게 써놨어. 썼는데 그래서 그 공자 공제의 윤두서가 그린 공자의 초상화를 조정해서 갖고 있다가 정조 때 바로 그 권리사에다가 모셔두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 딱 정리를 해보면 공제의 윤두서가 그렸던 공자의 초상화가 조정해서 갖고 있다가 우산의 권리사를 당시에는 화성 권리사였는데 권리사를 만들면서 공자의 진영을 봉환하는 데가 권리사거든요. 그걸 딱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금까지 도저히 어떤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제가 그 초상화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려고 얼마나 이런 자료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끝내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따가 자저실기에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자저실기의 매력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간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갖다가 확인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당시 가진 자들 소위 말해서 권력 있고 또 돈 있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잔악한 생활들을 했는지 까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이 이 책을 읽을수록 괜찮은 거야. 물론 이 사람이 노론 벽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인식구격을 해요. 이 새끼도 아주 죽일놈이야 죽일놈.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실질 삶에 대한 이야기를 쫙 정리해 놓는데. 또 객관적으로 썼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이런 건 있지. 이 책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식의 책 내용이 정재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숙종부마였는데 정재륜이 썼던 효종부마였는데 공사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공사견문록의 내용을 일부 따 갖고 온 것도 있는 거야. 가령 이제 역관 홍순원의 이야기 역관 홍순원이 명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기녀 이렇게 술집에서 기녀를 만났는데 그 기녀가 너무 예뻐서 기녀가 막 울고 있어서 거꾸로 기녀의 슬픈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 주인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주고서 그 기녀를 갖다가 해방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기녀가 병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병조판서죠. 병부시랑 석성의 후처가 돼 가지고 거꾸로 이제 임진왜라한테 명나라군 파병하는 데 도움을 줬다든가 이런 이야기들 공사견문록에 나오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도 여기에 지금 일부 남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사견문록을 인용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견문록의 인용내역과 더불어서 그 뒤에 가면 이제 정조 때 성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청성잡기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이런 식의 유사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러니까 고금의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들 이런 거 막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매천냐로 보게 되면 이제 거기도 까발리는 이야기 쓰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책처럼 이 책처럼 아주 세밀한 내용으로 까발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좋은 내용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가령 이제 어떤 이야기들 하는 거냐.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지식인들 혹은 권력자들의 타락한 이야기 먼저 그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게 되면 당시에 그 심한지의 사촌동생이었던 심형지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심형지라고 하는 인물이 어느 날 미쳐가지고 자기 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잘 모르는 거야. 미친 척을 하는 거지 한편으로는. 심한지의 집안이 나중에 역적으로 몰락을 하거든요. 몰락을 하니까 자기 집까지 영향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형제들 다 사형당하고 죽는 마당에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거꾸로 미친 척을 하는 거지. 지금도 살인사건 뭐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놈 일부러 정신박약이다 이랬고 무죄로 풀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야 이게. 그래서 거꾸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죽여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시 과천현감이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데 그걸 도둑이라고 몰아붙여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과천현감할 때 도둑이라고 몰아붙여서 눈을 아예 파버린 거예요. 실제로 조선시대 때 삼심제도가 있는데 1심은 보통 현감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해당 고을에서 사건이 나게 되면 해당 고을 수령이 절대 판결할 수 없고 옆 고을 수령이 와서 재판관을 하거든. 이것 자체를 안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고을 수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곤장 곤과 장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태형으로다가 100대 이상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눈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왕이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들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여기에 나와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도로 당시 지식인들의 잔악상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쟁 이야기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하게 되면 이분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 비웃는 거야. 세상을. 왜 비웃느냐. 정권이 싹 바뀌었어. 정조가 죽었어. 정조가 죽었으니 자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유배 가지. 끈떨어진 거잖아요. 끈떨어진 건데. 당연히 유배를 가지. 유배를 가는데 자기는 유배 가도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떤 거냐. 김기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정조의 할머니죠. 정수낭우. 영조의 두 번째 와이프. 그 우리 수많은 드라마와 수많은 영화에서 악녀로 나오는 이 정수낭우. 정수낭우의 오라버니가 김기주인데 김기주가 실제로 사도수자를 죽이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래서 정조가 핑계를 대다가 어떻게 잡아넣을까 하다가 해경홍씨가 엄청나게 감기가 걸렸었는데 문화인사를 늦게 왔다고 해서 해경홍씨 능멸죄로 해서 흑산도로 유배를 보내거든요. 흑산도로 유배를 보냈다가 나중에 10년 만에 풀어줬다가 다시 또 나주로 유배를 보내요. 그러니까 진짜 정조한테는 불구대천의 원수고 실제로 정조의 정책을 갖다 반대하는 세력들의 핵심 멤버인 거야. 김기주가. 그런 측면에서 정조가 어쨌든 유배를 보냈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죽는데 이 사람은 역적으로 죽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정조가 죽자마자 역사 왜곡이 시작되는 거야. 역사 왜곡이. 어떻게 역사 왜곡이 시작되느냐. 김기주가 충성스러운 절개를 지키다가 남쪽의 변방에서 죽었다는 거야. 뭔 충성스러운 절개를 지켜. 절개를 지키긴. 온갖 사악하고 나쁜 짓거리를 하다가 죽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 어딨냐는 거죠. 요즘 시대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러네요. 저 엄청난 친일파들이 말도 못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저 인간들이 지금 민족의 태양이고 등뿌리고 반신 반인이야.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보수적 어른들하고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고 갔어요. 갔는데 대전에 강의를 갔는데 70이 넘은 노인네 어르신들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그 리본 도대체 선생님 돈 주고 사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딱 알았지. 그래서 아니요. 제가 세월호 참사 200일 되는 날 안산의 분양소에 갔더니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주더군요. 일부러 실제로 그랬고 안행부 직원들이 줬으니까 내가 200일 갔을 때. 그랬더니 이제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얘기하는 거야. 참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물어봐요. 여쭤봤어요. 혹시 군인 출신들이냐.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이 얘기 오래 하면 안 되는데. 국민방위군 사건 아느냐. 국민방위군 사건으로도 6.25 때 몇 명이 죽었는 줄 아느냐. 10만 명이 죽었다. 굶어서 죽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굶어 죽게 한 장본인들이 지금 참 군인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높이 받들고 있다. 자기 부하를 10만 명이나 죽인 군인들이 그게 참 군인이냐.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 못 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엄청난 역사의 곡 아닙니까. 자기의 부하 10만 명을 죽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참 따운 군인이고 그 사람들이 높은 영웅이 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 그 시절도 그런데 200년 전에 심노승이 글을 쓸 때도 똑같은 거야. 똑같았다는 거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흥분하다가 제가 실제 할 얘기를 좀 못 해버렸네. 남겨놨다가 다른 책 할 때 딱 끼워서 마무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열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욕망의 대상은 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인간의 욕망 자체는 변할 것이 없습니다. 반복 내지는 순환이라고 봐야죠. 자절실기의 저자 심노승은 1800년을 전원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대를 보며 반성했겠고 자신을 돌아보며 빙글에 웃는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도 심노승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선대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책을 소개해 주신 김윤정 교수님의 생각 또한 자나 애청자 여러분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다르다면 교수님은 이제 전공자 하시니까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일까요? 뵐 때마다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고전을 통해 인격을 다듬고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나아갈 길을 찾은 까닭이겠죠. 앞에 계신데 칭찬하니까 저도 좀 민망합니다. 그런데 맞는 건 맞다고 해야죠. 항상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야 공학도 입장이니까 더욱 그렇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특히나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삶의 지혜도 남다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윤정 교수님이 워낙 바쁘시고 또 먼 길을 오시기 때문에 자주 모시지 못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한 번이라도 더 모실 수 있도록 제가 독촉 아닌 독촉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약속을 중요시하는 방송 전현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